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NIB 초대석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박우섭 남구청장과 그동안의 성과, 향후 역점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선 6기 출범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그간의 소감을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민선 6기 1년이 지났다는 것은 단순히 한 해가 지났다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구청장직을 수행한 지 남구에서 올해로 10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남구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남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비전을 이제는 확실히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1년간 많은 일도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는 육기의 비전을 더 많은 일자리,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도시는 지속가능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경제 시스템은 이기심과 경쟁보다는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그러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비전을 세웠습니다. 또 우리 남구가 이제 미디어 시티로서 미래의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 인천대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이제는 중앙정부 지방청사가 들어서고 있고 또 누구나 집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도 들어서고 있고 이미 청운대학교가 들어서고 그래서 인천대학교 이전한 자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또 옛날 석바위적 법조타운의 등기급과 가정법원이 들어서도록 잘해야 되겠고 또 용현동의 보은병원도 들어서도록 해야 되겠고 또 SK아파트도 짓고 용마르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과거 동양화학 부지에 새로운 도시가 잘 건설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착실히 잘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또 복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개발 사업이나 이런 재건축 내지는 그런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역시 제일 이제 좀 답답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 이것이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수익성을 더 높여서 사업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예 수익성이 없어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재개발을 해제해서 새로운 방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한이사동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한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관광형 종합병원 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한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보상에 곧 들어갈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지하철 2호선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어떤 재개발에도 좀 탄력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산업단지가 이제 구조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남구가 다시 한 번 어떤 일자리도 많이 생기면서 지역도 발생하는 그리고 제조업도 탄탄해지는 그러한 남구가 가도록 하는 그런 걸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남구는 이제 원도심 지역기구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인천시도 예산이 부족하고 좀 녹록치 않은 일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복지 정책을 해나갈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고령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에 대한 노인 어르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노인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부양해야 할 어떤 복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노인 어르신들을 다시 경제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정년 연장이나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르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을 가지시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소비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지금 노령,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경제활동이 잘 녹록지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 경제활동에 지금 청장님께서 참여를 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인구의 구성에서 노인어르신들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노인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주체로서 크지 못하면 전체적인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주체로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구의 경우는 특히 또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젊은층하고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지금 노인정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남구를 아이미디어시티를 지향하면서 영상이나 문화 이런 쪽에 좀 더 특화된 도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도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차세대 방송영상전문인력양성교육 이런 걸 해서 젊은이들에게 방송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안역 일원이 미용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안역 일원을 뷰티거리로 조성을 해서 네일 아티스트도 양성하고 또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에게 맞는 그러한 뷰티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그것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서는 전자책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혼자서라도 전자책을 제작해서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저희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또 중점을 두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는 요즘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우선 저희 남구가 사실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체육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는 생활체육이 그냥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활체육을 구해서 능동적으로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뤄내고 또 구민들의 공동체 다양한 연령층에도 서로 소통하고 또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뤄내도록 하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생활체육이 체육 산업으로 발전을 해서 일자리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통통 스포츠클럽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서 전문적인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국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 또 저희 남구청 운동장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세워서 체육센터를 세워서 수영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체육진흥실도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들 체력 강화를 위해서 또 그런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문화 마인드 또 문화 분야에 아주 특별히 관심이 많은 청장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하고 또 이거는 내가 꼭 임기 중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까지는 예를 들면 학산 소극장이라든지 돌체 소극장이나 또는 영화공간 주안이나 이러한 어떤 작은 문화시설들을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문화예술의 향유자가 아니라 향유자이면서 동시에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문화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주안 미디어 문화축제를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주민들이 관람하는 그런 형태의 미디어 축제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만든 영상을 서로가 보는 이러한 미디어 축제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문화정책 방향은 주민 한 사람이 악기를 한 개씩 다룬다든지 혹은 미술이나 또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또 혹은 영화 만들기나 영상 만들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자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그 나이 들어서 악기 하나 연주하고 그렇죠. 또 뭐 실버 밴드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부러움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참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 아, 남구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서예나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동양화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은 정말 삶의 어떤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도전에는 실패하셨는데 최근에 중앙당 혁신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것은 너무 정치가 지금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가 예면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생활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중앙집권적인 시대에서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권형 개헌이나 분권 국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현장 대의원들, 저의 목소리를 들은 대의원들께서 지지를 해주셔서 우리 대의원 득표에서는 제가 1등을 했지만은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제가 좀 성적이 안 좋아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치는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회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이러한 지방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자치 분권의 목소리가 당의 혁신에 필요하다 해서 제가 혁신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런 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고 세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하면 정말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혁신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그것을 혁신의 안으로 만들고 실천을 해야만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집권적인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정치가 결국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인데 너무 중앙집권적이다 보니까 지방의 목소리도 많이 소외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부분으로 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혁신위원 활동사항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혁신 내용은 정당의 혁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당의 능력을 지금 말씀할 정도로 분권적인 능력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천혁신 그래서 공천을 잘해서 정당이 정말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만큼 국민한테 해야 할 의무가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제도를 전체적으로 획수해서 국가의 시스템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실천적으로는 우리 당이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내려놓기. 또 기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강 세우기. 또 우리가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내려놓기, 기강 잡기, 기본 세우기 이런 세 분야도 혁신의 과제로 저희가 삼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구의 고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부분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의아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좀 가슴 아프고 주민들께 죄송스러운 사건입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로 담당자나 공무원이 구속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재판에서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제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이윤보다도 이런 기업을 통해서 뭔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의 공헌하고 그러면서도 기업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기업을 하다 보면 역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나야 경제 전체가 돌아갈 수 있고 또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경제 전체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앞으로도 계속 국민이나 국가가 지원을 해 주시되 다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도덕적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정말 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기여에 더 우선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투명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좀 시행착오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남구는 원도심의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복지 안전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래서 도화동 실버타운이나 제흥시장 등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도화동 실버타운이나 제흥시장은 대표적으로 오래된 건물 혹은 건축 자체가 조금 부실하게 돼서 위험한 그런 건축문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도 좀 열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집합건물에 살다 보니까 잘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위험 건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지금 비가 오고 그러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도 함께 비닐 및 모래주머니, 지지대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이 제흥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그 다음에 어떤 노유자 시설이나 이런 공공을 위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러한 위험 건축물이 난구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오니까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남구를 특별히 원도심에 어려운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교육을 하도록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구가 아이들도 행복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러한 남구. 너무 이기심과 경쟁보다는 이타심과 배려, 서로 협동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남구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통들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기하고 또 해결책도 찾고 해결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통들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로 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 삶의 보람도 느끼고 또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해로 정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대학도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올해는 특별히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남구가 정말 이웃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남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